오늘은 디고의 푸시카페에서 간단하고 빠르게 아침을 먹고 바로 다이빙하러 갈겁니다. 여기서 아침을 먹고 제티는 바로 저기 있습니다. 가까워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. 오늘 아침입니다. 파인애플 끝. 저거는 거의 엄마 거예요. 전 파인애플만 먹습니다. 지금 제가 도착을 해서 식당에서 제티로 걸어가고 있어요. 참고로 제트는 여기 디고 리셉션 바로 앞에 있습니다. 그 옆에는 조식 먹는 푸시카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당신은 중국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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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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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인가요? 4월 만일. 에이도라에이집트. 아, 네. 일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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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남아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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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